적어도 말이야 적어도 말이야 아 고래밥 고래밥 주는게 그렇게 힘드냐 데타에 새로 나온 유물 보려고 하는데 나오지도 않네요 새로운 첨탑이 아니라 카카오 아니 속도 푸시한 단건불사 전광석화 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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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법사 마무리 집었는데 왜 병법사를 속도 푸시한 단건불사 전광석화 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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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공포도 강화해야 되고 마무리도 강화해야 되고 일단 엘리스로 갑시다 멘덱이 새로 나온 카드요 새로 나온 상점 전용 카드 타격 하나만 더 잡히지 네 그래도 첫 턴 핸드가 워낙 잘 잡혀서 문제없이 잡았네요 마블리안 같이 쓸만한 게 좀 나아져야 할텐데 마블리안 같이 쓸만한 게 좀 나아져야 할텐데 아 어 나왔다 고기 덩어리 반살 핸드만 잘 잡히면 높이격 되겠는데 네 오 첫 턴의 공포랑 환살 나오고 아 나왔다 환살 타운 턴에 마무리만 천장 그런거 없다 아아 바로 그 슬라인 바로 그 슬라인 아 방금은 때려도 됐지 폭주 연금 환살 폭주건무 폭주환살 뭐 이런식으로도 되겠네요 곡이 있으니까 연기보다는 소주 들고 가죠 이제 드로우존만 챙기고 기본적인 덱틀은 갖춰졌으니까 카드 제거하면서 엘리트도 조금 각오중 환살 이제 드로우찾아야돼 이제 드로우찾아야돼 이제 드로우찾아야돼 예비 강화할 시간 없죠 길이 좀 그러네 표창? 가뿐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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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끄만 구우우 구우우 그오쾌 드로우 급하다 세롤을 고개를 넣어야 되나 아니면 제비를 넣어야 되나 뭐 나오는 거 넣어야지 가려서 넣을 수도 없고 고기 믿고 간다 오우야 역시 마무리 메인딜 아니 일단 고기로 피쳐줄 수도 있고 아니 잠깐만 개똥겜 아니 룬 10이면 쟤 꺼져 예비 강화 해놓을까 방금처럼 들기 싫으면 아 미치겠네 어쌔 제발 다음 톤에 마무리 제발 마무리 아 됐다 그래도 다음 톤에 잡을 수 있으니까 됐다 됐다 예비 저거 도움도 안 되고 똑바로 된 드로우카를 좀 넣어봐봐 고것은 딸기 오버딜 표창 덕분에 흥하네요 고생이 필요 없지 오우야 아 뱀식물 안전디님 반갑습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탄성 안그래도 약한 사일런트를 저격하는 어떻게 이렇게 약한 애를 저격할 수가 있죠? 이렇게 연약한 사일런트를 구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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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맨 폭주건무하면 핸드 터지는데 한살 쓰고 넘어갈까? 첫 턴이 제일 핫한데 이게 기회가 이상하게 날아갔네요 아우 아우 환살 빨리 써야되는데 제발 이번 턴에 됐다 됐다 잡았다 아니 가지 갑분가 대개 그래서 갑차의 가지를 세상 독바르기 유령화 산상으로 수비하면 될 것 같은데 아 방금 턴 환찰이었는데 안 못했다고 잠깐만 유령화 허수로 날렸네 별 문제가 아닌가 찬상 아스트롤라벨 대충 미지랑 엘리트 가면 되겠죠 빙빙이 하이 유령화 왜 자꾸 나오지 아 뭐 잔상이랑 유령화 쓰면 좋긴 한데 아 능지 극혐 그렇게 전에 있던 그거에요 불..불모 근데 이번에 스킨 쓴 타이럴린다 풍대? 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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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시다 까시는 좀 아 저거 때려야 되는데 가지에 장착 들어갑니다 으악 똥공격이다 허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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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존심 가난 채 천재들의 대결 잡았죠 파워보션 영구 표창 스택 쌓고 찾아서요 아 공포 왜 자꾸 나와 저거 총매 갑분총 왜 갑자기 총매를 갑분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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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 294턴 공포 그 자체 도플개가 넣는 것도 괜찮을 수 없겠다 찬상 무력화 에이 공포 없어서 냈네 무검 벌집 오예 배신 아니 불가침 턴인데 이렇게 잘 잡히네 마보리는 들고 있어 볼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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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ㅜㅜ 에이 ㄴ 15딜 팽이는 필요 없고 압도도 압도 뿌리면 괜찮나 아 진짜 어 힉이다 갑분축도 있다 힉 힉 받다 조슈바 힉 종이 힉 힉 힉 독이 없어서 총매를 복수신경도 아니 그렇게 치면 총매도 만들면 되죠 와 내 손으로 만든 총매 내가 만들어쓰자 우리 손으로 만든 총매 우리 손으로 만든 총매 핸드메이드 핸드메이드 다이중 신속포션 연구 잠깐만 보스 핑핑이잖아 생각해보니까 돈을 손싶다 신속포션 연구 저격돼야 이번엔 훈소기 다이중 ner이왕 이 손실 팽이가 있는데 돌리질 못해 서주도 있고 상태 이상도 있고 가지도 있고 개미 10마리 잡으셨다구요 이걸 서순으로 피격하는 게 아니네 대단원 하이 와 스톨 잼단원 탈출구가 왜 나와 삽으로 재려나 만들어 쓰는 총매 부재 총매 탈출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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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출구가 유기농 충맥 카지로맨든 유기농 충맥 카지로맨든 유기농 충맥 카지로맨든 유기농 충맥 아직 시간 좀 남았구나 분리타임 슬보가 없어 트루가 없잖아요 카지로맨든 유기농 충맥 발굴이 나면 되겠죠 와 향로 불 켜놨다 손해 핑핑이 육성 시뮬레이터 카지로맨든 유기농 충맥 카지로맨든 유기농 충맥 응? 이게 아닌데? 잠깐만 다음 턴 내 코스트에 남아도 할 수 있는게 없어 에잇 불쾌의 압도 한 턴 버전 궨전이 없어서 그대도 어떻게 맞추긴 했네 아이 궨전도 없고 이거 참 궨전도 없어서 그대도 어떻게 맞추는 거야 가자 아 뭐 못잡지 않겠네요 근데 픽업도 했고 저거 뭐야 칼날려왕도 안 나오고 아 이게 뭐야 이게 다 나왔는데 못쓰잖아 왜죠 이 빌어먹을 달팽이 달팽이다 고랭이 와 0됩니다 우리 너무 무섭다 헐 54뎀이야 뭐야 달팽이 벤 좀 달팽이 벤 때려 저거 퍼펙트 하나도 없어 뭔가 여기 있어야 될 게 없어 오 끌어먹을 걸 yol